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씨라스 입니다. 제품은 독도2 입니다. 독도2에서 이렇게 앞뒤 LED 달고요. 반짝반짝거리면서 세팅했습니다. 이건 29만 5천원짜리 제품인데요. 독도1이랑 독도2 입니다. 그 다음에 조종기도 DET3B. 서버가 빨라졌어요. 굉장히 고속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차가 독도1과 2의 차이는 아세요? 독도1과 2의 차이는 이런 기아 이런 것들도 다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. 탄보 컬러 이쪽도 굉장히 고급이고 그 다음에 비포쇼에다가 구동기통도 다 좋습니다.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. 디자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LED에 딱 집어넣고 넘으니까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. 자 일단은 이 제품은 두부라고 있어요. 두부차. 두부배달하는 차인데요. 이런식으로 나온 제품의 중인까지 다 공부하니까 너무 이쁘네요. 중인까지 해가지고 풀셋으로 나오고 이 제품인데요. RC 라이프에서 타이어만 바꿔 끼면은 드리프트 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닝 차도 되고 이렇게 변하는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. 자 바디 구멍까지 다 뚫었고요.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이름은 독도2. 독도2가 되겠습니다. 전용기 DET3B에서 수고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계속 출고 낼게요. 자 출고하시게끔 여러분들 증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RC 라이프스입니다. 배터리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. 2200인데 2000미리인데 3500으로 해드렸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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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